이제 20일째입니다. 저희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에서 총 3차 추경안 35조 3천억 중에 저희 위원회가 심의해야 될 예산이 무려 4조 8492억입니다. 이러한 시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구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7월 3일까지 이번 국회가 진행이 되는데 7월 3일까지는 꼭 추경안이 통과가 돼야 합니다. 특히나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 여러분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 자리를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추경안 논의에 적극 나서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미래통합당은 2020년도 3차 추경안에 신속한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추경안의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여야의 이견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산업부 추경안에는 최악의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출 투자 활성화 3,617억 원, 내수 진작과 위기산업 지원의 3,175억 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 토대 구축을 위한 그린 리들 등의 4,780억 원 등 총 1조 1천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기부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경영 안정화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3조 원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비대면 분야 창업 벤처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7천억 원 등 총 3조 7천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업부와 중기부 추경안에는 산업위기 극복과 수출 투자 활성화,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적극 준비하는 사업들입니다. 위기산업, 수출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 6월 국회 내에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소상공인 중소기업, 수출기업, 위기기업, 내수 진작 등에 대한 현장 집행이 연쇄적으로 지연돼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집행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경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추경 통과 즉시 3개월 내에 주요 사업 예산의 75% 이상 집행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이는 3차 추경의 6월 국회 통과, 7월 초 집행을 전제로 한 계획입니다. 추경안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속한 추경안 처리만이 당초 계획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코로나19로 인한 국란 국복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경제위기 국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실물 경제와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장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추경안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만이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 투입을 통해 산업위기 극복을 조기에 앞당길 수 있는 절실한 방안입니다. 또한 21대 국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산업위기 대응과 내수 진작,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정책과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방안, 비대면 경제 대응 등 당면한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야 협치를 통해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속도감 있게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의 동참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 이와 관련해서 후속 작업으로 내일 목요일 오전 11시 20분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자중기 위원들이 본청 535 산자중기 소회의실에서 3차 추경 지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